Hello zusammen. Herzlich willkommen. 안녕하세요 여러분. Beautiful Certificate Arts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리진 타일 1.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독해 들어가기 앞서서요. 유의사항 조금 볼까요? 일단 여러분께서 독해 문제지를 받으셨을 때요. 맨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문제를 읽으시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 선생님 저 제 스타일은 문제를 읽는 게 좀 스타일이 안 맞고요. 본문 먼저 읽을게요. 괜찮아요.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은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거든요. 다른 불필요한 정보 안 읽어도 되니까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슈리스 뷰어터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리스 뷰어터는요. 키워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쇠가 될 만한 단어들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문제를 먼저 읽으시고요. 그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키워드를 뽑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께서 모의고사 문제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모의고사 문제지를 한번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쭉 크게 아주 큰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 문제를 먼저 읽는 것도 좋지만 문제 먼저 읽는 게 사실 제일 정석이에요. 그런데 받으면 또 사람 심리라는 게 한 번은 보고 싶잖아요. 제목 같은 건 한번 보셔도 돼요. 크리스티안 라흐. 사람 이름이고. 비오크라피 아이는 스타 코크. 스타 코크. 스타 코크. 그래요. 스타인 어떤 요리사라는 뜻이겠죠. 이 정도는 읽으셔도 돼요. 근데 줄줄줄 읽는 건 약간 비추. 비추천. 그래요. 자 그럼 이 정도 보시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바로 보시면 돼요. 문제를 딱 봤을 때 1번 보시면 크리스티안 라흐. 여기서 뭐 문제 자체에서는 밑줄 칠 게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키워드를 찾아내시면 돼요. 간단하게 밑줄 쳐볼게요. 운베 칸타 코크. 유명하지 않은 요리사. 그쵸? 베른 철 코크. 유명한 요리사. 그리고 TV 스타. TV 스타. 라는 뜻이겠죠. TV 스타구나. 그래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학교 학위 과정 그 옆에.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사이드로. 그는 일을 했다. 레스토랑에서. 안 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밑줄 칠 수 있겠죠. 간단히 치시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문제를 다 읽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점을 두실 부분에 밑줄을 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1번에 두 번째 선택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머른 철 코크만 밑줄 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옥 티 파우스타. 이것도 밑줄 칠 것 같아요.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저도 여러분과 같이. 비슷한 과정으로 독일어를 공부해서 시험도 차이 차이 다 봤는데요. 제 시험지는 항상 지저분했습니다. 분명히 키워드를 찾는다고 찾았는데. 좀 많이 쳐져 있어요. 그게 아츠와이나 아엔스 때 많이 그랬어요. 당연한 거예요. 다 중요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불안하면 조금 더 많이 치셔도 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단어 중요한 것 같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밑줄 치세요. 괜찮아요. 제가 밑줄 치는 것만 정답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밑줄 쳐봤습니다. 다음 문제 봐야겠죠. 크리스티안 라크. 여기 주인공 이름이죠. 제가 밑줄을 쳤어요. 이건 성공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쑥 훑어보면 학사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뭔가 성공적으로 끝냈다라는 느낌의 명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보시면 돈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 두 번째에 약간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중단했다, 그만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장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시면요. 크리스티안 라크 볼체 나크 23시간은 23년을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숫자, 이 숫자가 아니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딱 23, 하필이면 23. 그러면 이거 텍스트에 반드시 있는 숫자예요. 이 숫자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23년, 여기에도 저도 밑줄 쳤을 것 같아요. 23년 후에 뭘 하고 싶었냐? 스타 코크 웨든, 그리고 was anderes versuchen, 시도하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레스토랑, 그렇죠? neues 레스토랑. 자, 이런 표현들이 있나 한번 훑어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시면, 이렇게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 고유명사들 있죠? 이것도 반드시 텍스트에 나옵니다. 언급이 돼요. 그러면 이거 근처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근처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나 보시면 됩니다. nicht mehr arbeiten,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aufgehört, 그만두었다. 그리고 Fernseher, TV, TV 프로그램, Carriere, 업적, 경력,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걸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슬리셀비워드를 간략하게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으니까 한번 본문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키워드를 찾아내기,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1번 다시 한번 문제를 봐야겠죠. 요리사가 되고 싶은 TV 스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있네요. 여기 소문자로 써있네요. 이거 대문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헷갈리실까 봐. 자, 그래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본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본문을 딱 띄우기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었죠. 1번은 텍스트에 어느 부분에 위치할까요? 맞아요. 초반 부분에 위치해요. 그래서 문제의 순서가 텍스트의 순서와 비슷하다라는 것도 유념해 두시면 문제 푸시인데 조금 더 유용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생각하고 딱 앞부분을 볼게요. 얼른 빨리 찾아볼까요? 아, 코 이런 거 보입니다. 그렇죠? 아, 코. 그렇죠. 여기 한번 볼게요. 요리사, 그리고 레스토랑 주인이란 뜻이에요. 레스토랑 주인, 그뿐만이 아니라 TV 스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요리사일 뿐만이 아니라 레스토랑 주인이기도 하고 TV 스타다. 자, 정답은 두 번째. 네, 이런 자세한 구문 해석은 후반부에 제가 스크립트를 해석하면서,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은 두 번째로 고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스튜디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학사 학위 과정 하면서 어디에서 일했는지, 일을 안 했는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얼른 찾아볼게요.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기 있죠, 그렇죠? 어, 여기였으면 근데 스튜디움이나 이런 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죠. 스튜디움,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스튜디움을 찾았으니까 그 근처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 그럼 여기에서 레스토랑인지 비교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사무실에서 요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요. Werent die meisten Studenten gelten? 여기예요. 이 부분도 하나의 힌트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웨이터로 일하는 한편, Christian Rach는 거기에서 요리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그는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사무실에서 일한 것도 아니죠.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을 딱 고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어, 선생님 좀 불안해요. 이런 식으로 답 고르는 거 불안합니다.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이해합니다. 맞아요. 그럴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자, 지금 이런 속도로 풀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한 문제당 길게 15초 걸려요. 길게 15초? 20초? 그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섯 문제 풀면은 1분? 너무 환창적인 얘기인가요? 1, 2분 걸려요, 진짜. 이런 식으로 풀면 정말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럼 남는 시간 뭐예요? 검토하시면 돼요. 좀 이거 좀 알쏭달쏭하다. 검토하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때 들어가세요. 지금 한 문제 잡고 낑낑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당부드렸어요. 자, 2번까지 후루룩 풀어봤습니다. 3번 넘어가도 될 거예요. Christian Reich 그의 학사 학위를 중단했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얼른 또 들어가 보자. 자,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답을 찾았고 이 정도에서 답을 찾았죠?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디 있나요? 한번 볼까요? 스튜디움 나온다. 그렇죠? 스튜디움 나오고 어렵다. 그래서 보이시죠? 그렇죠? 과거는 과거 문사가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 세 번째 그는 자신의 학사 학위 과정을 그만두었다. 중단했다. 라는 뜻의 문장이 정답이고요. 4번 볼게요. Christian Reich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필 대충 쓰는 숫자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23이에요. 텍스트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근처를 보시면 돼요. 근처에 어떤 표현인가 한번 볼게요. 스타코크 여기에서 지금 찾으시면 됩니다. 나 23 나 나오네요. 뭐 뭐 하고 싶어 있다가 etwas neues ausprobieren etwas neues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ausprobieren 시도하고 싶었다. 아까 시도하다 뭐 있었나요? versuchen 있었죠? 비슷한 단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었다. 그 말이 뭐냐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시도하고 싶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5번 문제만 남았습니다. 문제 정말 빨리 풀게 되죠 여러분? 자 5번 볼게요. 밑에 Zendung Toyfels Cushion 참고로 여러분 Toyfels이라는 건 악마라는 뜻입니다. 악마의 부엌이란 뜻이에요. 그 프로그램 이름인가 봐요. 자 이 고유명사가 나왔을 땐 이걸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Zendung Zendung 방송이에요. Toyfels Cushion 방송과 더불어서라는 뜻입니다. 방송으로서 Volt er nicht mehr arbeiten 그것과 함께 그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졌다. 스타가 됐으니까 TV 스타가 됐으니까 일하고 싶지 않아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고 A가 정답이면 B를 볼게요. Hat rach mit seiner Kochkarriere aufgehört 그는 그의 셰프로서의 요리사에서의 그 경력 업적을 중단했다. Aufhören 그만두다 라는 뜻이에요. 그만두었다. 세 번째 hat rach hat rach mit seiner fernseherkariere angefangen 자 여러분 angefangen의 원형은 anfangen 입니다. 시작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 밑을 써요. 뭐뭐를 시작하다 라고 할 때 그래서 그의 TV 캐리어 TV 커리어를 시작했다 라는 뜻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를 들어가면 뭘 찾아야 돼요? 요거요거 요걸 찾으셔야 돼요. 들어가보죠. 자 우리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쵸? 남은 텍스트가 얼마 없어요. 여기 있네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도 밑줄 치시면 좋아요. 시작하다 안팡엔이랑 똑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그는 TV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라는 뜻이 문장이 되게 되죠. 정답은 세 번째 지 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뭐라 그랬죠? 2, 3분이면 풀어요. 이런 기술로는 2, 3분이면 풉니다. 이제 조금 알쏭달쏭했던 걸 다시 복귀하시면 돼요. 다시 복귀하셔서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일 아인스는 문제없이 정답률 높게 끝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문제 풀어봤으니까 텍스트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았죠? 그래서 조금 잘라서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리시안 드라흐 비오그라피 아이는 스타 코스 자 한 스타 셰프의 일대기라는 뜻입니다. 비오그라피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연대기라는 뜻이죠. 일대기 한 사람의 업적 일생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성 입격이 쓰인 겁니다. 남성 입격 그래서 명사 뒤에 S가 또 추가적으로 붙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문법 강의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너무 어려우시면 질문 주세요. 스타 1957년에 자 여기 보세요. 태어나다 자인 동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ich bin in 서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957년에 자인 동사에다가 그리고 그리고 vuchse mit den leckeren rezepten seiner mutter auf in der nähe von Frankreich auf 그렇죠. aufwachen aufwachen 동사예요. aufwachen 잘하다 성장하다 라는 뜻의 분리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로 쓴 거죠. vuchse mit den leckeren rezepten 맛있는 레시피들과 함께 잘한 겁니다. 누구의 레시피냐면요. 그의 어머니의 레시피입니다. 요리법이죠. 그래서 요게 여성 입격입니다. 입격 그래서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되죠. 어디에서 잘하냐면요. in der nähe von Frankreich in der nähe von 은 여러분 수거처럼 외워두세요. 어디 어디 근처에 라는 뜻입니다. von 뒤에는 몇 격이 오나요? 3격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서는 Frankreich 라는 고유명서가 왔기 때문에 몇 격인지 중요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von 뒤에는 3격이 온다. 그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schon als Kind 벌써부터 라는 뜻이죠. als Kind 아기 때부터 아이일 때부터 어린이일 때부터 war er gern in der Küche 그는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즐겨 있었어요. 있는 것을 좋아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in der Küche 부엌에서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있는 것을 즐겼던 스타코크의 이야기네요. heute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구문 나옵니다. nicht nur sondern auch nicht nur a sondern auch b a 뿐만이 아니라 bedo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는 요리 살 뿐만이 아니라 레스토랑 주인 그리고 TV 스타입니다. 라는 뜻의 문장이죠. 여러분들 nicht nur a sondern auch b 는 뭐뭐 일뿐만이 아니라 뭐뭐 도 라는 뜻이잖아요. nicht a sondern b nur 하고 auch 가 빠지면 아가 아니라 bedo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sondern 이라는 게 뭐뭐 가 아니라 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접속사입니다. 자 다음 예문 kurz nach seinem abitur ist er nach Hamburg gezogen? 자 여기 한번 볼게요. kurz은 잠시 라는 뜻이거든요. 잠시 후에 nach 후에 라는 뜻이에요. seinem abitur 그의 고등학교 졸업시험 후에 라는 뜻입니다. abitur 는 수능이에요.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중성명사고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직후에 라는 뜻이겠죠. 얼마 후에 ist er nach Hamburg gezogen? 자 여기 보세요. 치엔 치엔이 원래 잡아끌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사하다 라는 뜻의 동사는 치엔만 쓰지 않고 보통 um 치엔을 써요. 분리동사로 um 치엔 이게 이사하다 인데 일상적으로 그냥 치엔을 쓰기도 합니다. 이사하다 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서 um gezogen 써도 틀리지 않고요. gezogen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얼마 후에 그는 Hamburg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라는 뜻이죠. 장소가 이동하기 때문에 사인동사랑 결합을 합니다. 이것도 체크.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그는 마테마틱 은 필러소피 스튜디움 베고는 베고는 원형은 시작하다. 그래서 수학과 철학과의 그 과목 학과 과목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스튜디움은 학사 과정이에요. 대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während 돼요. 웨이터는 독일어로 켈너입니다. 대야 켈너 여자는 켈너린 이겠죠. 그것도 체크. 그래서 웨이터로서 일하는 한편 음 자, 스튜디움 수 피난지 한 아, 음 수 구문이에요. 여러분 음 아 수 비 는 아 를 비 하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스튜디움 학사 과정을 수 피난지 한 경제 지원하기 위하여 즉 학비를 대기 위하여 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학비를 대기 위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웨이터로서 일하는 한편 하트 에어 하트 그는 거기에서 도어트 요리하는 것을 시작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성공적이었어요. 그가 요리를 했을 때 너무 성공적이어서요. 그 어떤 테이블도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요리를 맛있게 했나 봐요. 하지만 여기서 소문자로 써야겠죠. 학사과정과 함께라면 함께였을 때 그것이 어려웠어요. 라는 뜻입니다. 쉬윌이신 어려운 이라는 뜻입니다. 학사학이랑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브라흐 학사과정을 그만두었고 합레신 취소하다 혹은 중단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로 쓴 거죠. 여기 보세요. 브레신의 과거는 브라흐고요. 과거분사 게 브로흔입니다. 불규칙하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학사과정 그만두었고요. 베간 eine 코خ 아우스 빌둥 여러분 아우스 빌둥 이라는 단어는요. 독일 문화를 이해하신 데 있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직업 교육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خ 아우스 빌둥 이라고 하면 요리사 직업 교육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요리사 직업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학사와 길을 접고 요리사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er wollte in Hamburg bleiben 그는 Hamburg bleiben 머물고 싶었어요. 머물고 싶었어요. deshalb 그래서 이래요. 이래요. 한국 알토나는 지명이름이에요. 한국 알토나라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의 첫 번째 레스토랑을 1986년에 열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연도를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전체사 절대 안 붙이는 거 아시죠? 영어에서는 인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독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연도만 쓰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붙어있죠. 우리가 사실 모국어가 한국어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영어가 더 익숙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연도를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빨리 입을 담아요. 임야 를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연도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임야 연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둘 다 그 해 라는 뜻이에요. 1986년 에 그래서 열었다는 거죠. deshalb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deswegen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복수 삼격이에요. 야가 영어로 치면 이여이죠. 해 년 이란 뜻인데 이거의 복수가 야 레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 라는 게 삼격 지배 전치 사이거든요. 복수 삼격 에서는 복수형 뒤에 애니 또 붙습니다. 이 문법사항 알아두세요. 그래서 23년 후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Volterach 라크가 뭐뭐 하고 싶어했다. etwas 무엇인가 No Yes 새로운 것 형용사의 명사화죠. etwas 는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No Yes 새로운 것 No 이라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걸 대문자로 바꿔주시고 뒤에 S를 붙이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 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형용사의 명사화 현상입니다. 그것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라는 뜻이고요. 시도해보고 싶었고 Und Schloss das Restaurant 그 레스토랑을 Schloss 닫았다는 거죠. Schließen Schloss geschlossen 문을 닫다. 라는 뜻입니다. Mit der Sendung Teufelsküße 그쵸 악마의 부엌과 함께 그 방송과 함께 Stattete Rach seine Fernseher Carriere auf RTL RTL은 방송사 이름이겠죠. 거기에서 이제 TV 커리어를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Später Folkte 나중에 Später 나중에 라는 뜻이고요. Folkte 는 원형이 Folgen 이에요. Folgen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따랐는데요. 따라나 나왔냐면 Rach der Restaurant Tester 그렇죠. Tester는 시험관 이죠. 그래서 레스토랑을 시험하는 시험관 이란 뜻입니다. Rach 레스토랑 시험관 이라는 어떤 방송도 또 잇따라 나온 거겠죠. Die Sendung hat den deutschen Fernsehen Preis gewonnen 그렇죠. 그 방송은 deutschen Fernsehen Preis 그렇죠. 독일의 TV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말 시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TV 대상을 획득했다. 얻었다. 이겼다. 라는 뜻이겠죠. 개빈에는 이기다란 뜻이 있구요. 성취하다 혹은 얻다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통 어떤 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 상을 받았다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조금 적절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레젠탈 아인스 였고요. 우리 그 긴 텍스트를요. 한꺼번에 처음에 보자마자 다 읽으실 필요 없다라는 걸 너무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문제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난이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푸시는 시간은 많이 안 걸리실 거예요. 남은 시간에 뭐 하셔야 돼요? 복귀하셔야겠죠. 복귀하셔서 검토하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훑어보시면 타일 아인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복습 꼭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여러분 책 갖고 계시면 본문에 있는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레이젠탈 2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필란댄크 로이텔 치즈